섹스콘 연주자 루카스 루카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. 네 반갑습니다. 루카스 박수입니다. 두 곡 준비했어요. 마이웨이라는 곡은 우리 선생님들, 우리 언니들이 마이웨이를 알 것 같지는 않고 선생님들도 준비했고 그리고 한 곡, 그 다음 곡은 마이웨이 스토브에 대해서 준비했는데 그걸로 다들 아세요? 아이고 자동 준비했네. 네. 몇 시나면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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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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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